기업별 뉴스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알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국민 SNS 싸인월드가 앱 버전으로 재개장을 했습니다. 애시당초 지난해 3월 출시로 발표한 후에 무려 5번을 연기한 끝에 재개장에 성공을 한 겁니다. 출시 첫날 다운로드 수는 좋았고요. 다만 허점도 좀 있었습니다. 일단 다운로드는 양대 마켓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폭발적인 트래픽으로 인증과정이나 다운로드 과정에서 오류가 지속하기도 했습니다. 싸인월드는 SK에서 운영하는 원조 SNS 플랫폼이죠. 회원수가 3,2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3천만 명이 넘는 방대한 유저 데이터가 싸인월드의 가장 큰 자산인데요. 앞으로 이 유저 데이터를 기반으로 플랫폼 사업과 광고, 결제 등에서 우수한 수익성이 기대된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메타버스로 연동되지 못한 건 맹점입니다. 메타버스 공간인 싸이월드 한컴타운의 개발이 늦어지면서 현재는 미니룸이라는 개인 SNS 공간에 국한되어 있는데요. 이 미니룸을 향후 유저들끼리 모이는 광장, 스퀘어로 연동한다는 로드맵을 밝혔고요. 싸이월드 한컴타운과는 이달 안에 연동해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싸이월드가 출시된 첫날 싸이월드 관련 코인은 공개 직후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날은 싸이월드 전용 간편결제 서비스인 싸이페이를 구축하면서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실적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2,800억 원대, 영업이익도 6.6% 상승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뉴스 있는 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라면 관련주인 삼양식품입니다. 일상회복 분위기에도 식료품 기업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물류비 그리고 원재료 가격 상승일 텐데요. 하지만 라면 기업은 지난해 수출에 힘입어서 이런 원가 부담을 극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라면의 선풍적인 인기에 힘입어서 지난해 라면 수출 금액이 6억 6천만 달러를 넘어섰고요. 전년 대비 12% 늘어났습니다. 또 올해 1월과 2월 사이에도 이미 전년 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라면 수출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라면 기업들 가운데서도 수출을 견인한 건 삼양식품이었습니다. 전체 수출액 비중 가운데 삼양식품이 49%로 거의 절반을 차지한 건데요. 국내에서도 인기몰이를 했던 불닭볶음면이 지난 2017년부터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서 수출을 견인해 오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라면 수출은 중국 향이 34%, 중국 외 국가가 66%로 수출 성장세도 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가 상향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신 증권은 종전에 제시했던 수출 추정치를 높여잡으면서 목표 주가도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오딘이 카카오게임즈의 주가를 밀어올리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출시일 때부터 그랬는데요. 현재도 2, 3위권의 안정적인 매출을 이뤄내면서 카카오게임즈의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매출은 15억 원대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딘이 지난주 대만으로도 영역을 확대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는데요. 출시 직후 양대 앱마켓에서 인기순위 1위를 기록했고 또 매출이 구글 4위, 애플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디는 이렇게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할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또 아시아 시장을 넘어서 진출 활로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게임즈는 하반기 신작 기대감도 풍부한데요. 우마무스메가 3분기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또 보라 플랫폼을 통한 게임도 연내 줄줄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뉴스 있는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아연입니다. 아연과 납 등을 재련해서 판매하는 업체죠. 최근 금속 가격이 상승하면서 판매 단가도 상승했고, 이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1분기 실적도 여기에 힘입어서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수출 비중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환율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달러화 결제가 많은 고려아연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환경에서 이익규모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쟁의 영향으로 아연 수급이 타이트해지고 있고요. 또 전력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환경에 우호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2차전지 신사업에도 진출하면서 2020년부터 주목을 받았었죠. 지난해에는 LG화학과 전구체 합작사를 설립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안정적인 배당도 지속하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주주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한 주당 2만 원이었습니다. 전년도 배당금 1만 5천 원에서 33%나 상향을 한 수치인데요. 최근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목표 주가를 74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였습니다.